이 그림의 제목은 냉정하게 버리는 가이자 보통 냉정하게 버리는 가이자를 인정하는 걸 제일 싫어해 냉정함도 싫지만 또 거기다 버리기까지 안 해 나는 정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막 거부를 하도 하니까 나중에 그 거부감과 집착은 하나야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인정 안 하려고 그래서 간극이 하나도 없으니까 동시에 집착해버려 그래서 그 자체가 돼서 계속 버리면서 나는 안 버린다이 지금 냉정하지도 않다이 이렇게 하기가 쉽죠 이 마음을 정말로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이 마음을 너무 거부해서 이 마음과 하나 돼서 고집 부리고 있지 않는지 좀 봐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리는 그림이에요 냉정하게 버리는 가이자입니다 계속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